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아홉 번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서 국민들의 기만하고 조작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표하고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아홉 번의 부정선거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고 그 조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필요한 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투표함에 쑤셔 넣거나 아니면 개표장 현장에 쑤셔 넣는 그런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세운 제도개편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장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수단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회자에게 개인 도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이번에 쏙 빼버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9번 선거 부정을 해온 것과 같이 김용빈 지휘하의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선언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 득표수는 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은주 씨 사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봤는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왼쪽에 왼쪽은 2016년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당 출신으로 이은주 후보가 출마했던 당시에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일단 여러분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차익값 그래프가 주대준 돌아가셨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차익값 그래프가 아주 작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좌우의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후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왼쪽은 정상적인 투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산 남구월의 이은주 후보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100% 1000% 1억%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이은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의 박재고호 후반께 넘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차익값 크기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그리고 좌우대칭구조를 갖고 있고 이은주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은 모두 마이너스 박재호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편투표는 이은주 마이너스 16% 박재호 플러스 15% 무슨 뜻입니까 부산 남구월의 관외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16%를 훔쳐가지고 15%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올링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득표수를 30%에서 32%만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에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여러분들 대단히 정직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혜주 권순일 체제하에 치렀던 4.15 총선에서 부산 남구월에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음을 이 차익값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산 남구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조작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연주 차익값 마이너스 23% 박재호 플러스 24% 뭘 뜻합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48%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겁니다. 대연 제3동에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대연 제3동에서 투표에 참가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15%를 훔쳐가지고 15%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연 제3동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30표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선거를 다 한 거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하고 왼쪽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한 것을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환원시키는 그거하고 여러분들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아홉 번이나 여러분들 아홉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나라도 없을 것이고 그 아홉 번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음으로가 그거를 모두 다 대통령 이하 법무부 장관 이하 거의 국가의 녹을 먹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은폐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부정선거를 아홉 번 할 수 있는 나라고 부정선거를 한 주체가 선거 사물을 담당하고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주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관계한 자정에서 아홉 번의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한 명도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선거 부정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수없이 머저 경찰 검찰을 오르내내리고 여러분들 처벌받고 진역형을 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100일 하에 드러나서도 현직 대통령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그것을 다 덮어주는 아주 사이좋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기내수북이 올라도 한참 오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선거의 차이값이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을 수정한 여러분들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값 자체가 아주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가 되는 겁니다. 숫자는 인간처럼 교환하지도 않고 인간처럼 여러분들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선관이 사람들이 재주를 뿌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다 사기를 쳤지만 그러나 영원히 쏘길 수 없는 것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 남겨진 그 흔적들입니다. 정거물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통계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유독 사전투표를 사랑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서 몰려갔다. 이거는 정말 무식하고 그냥 뭡니까 그냥 대가리를 땅에 쳐박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야만적인 생각인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민주당 여러분 지지자들이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을 달려가더라도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한강물의 이름 돌던지하고 같은 겁니다. 한강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선거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그냥 통계학의 법칙을 위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위가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이고 여러분 밑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맨 위에 사전당일 비율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특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몇 장 받았는가를 말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새누리당의 주대준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2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비슷합니다. 이게 통계학의 위대함입니다. 새누리당의 주대준 더블당의 이연주 국민당의 송백성 정의당의 이병렬 모두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2장을 받은 겁니다. 23장을 받은 겁니다. 22장을 받은 겁니다. 25장을 받은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20장 내외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동시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다 뭡니까 영값에 가깝습니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 투표 득표일이 같거나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런 통계학의 위대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총투표자 수라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전투표자 그룹 그리고 당일 투표에 참가는 당일 투표자 그룹을 투출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차이값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6년 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였다는 것. 하단에 2020년도 4.15 총선에 선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당일 비율 당일 투표 득표수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몇 장을 받았냐 박재호 83장 이연주 50장 국가혁명배당금 저 혹은 64장입니다. 박재호 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연주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는 어마어마하게 작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연주의 표를 훔쳐가지고 박재호 함께 넘겼기 때문에 사전당일 비율이 83 50 6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을 돼지 개 붕어 가지에 뭡니까 깔치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득표수를 무자비하게 만져가 여러분들 발표를 해가지고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정언을 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부산 남구에서 박재호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83장이 나온 겁니다. 이연주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0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 선거는 모두 다 뭐죠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22장 정도 나왔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은 83장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증가와 감소시킨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100이 당일 투표에 있던 이게 차이값이 박재호 플러스 11% 이연주 마이너스 13% 조호근 0%입니다. 조호근의 0%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조호근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이꼴 당일 투표 득표율이었다는 겁니다. 이연주 마이너스 13% 박재호 11%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이 선거를 조혜주와 권순일이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선거결과를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조작을 하고 동시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미리 준비해놓은 여러분 미리 표를 언제 준비합니까? 여러분 선거 4기 세력들의 표를 언제 준비합니까? 위조 투표제를 언제 준비합니까?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선거인 수가 확정되는 것이 사전투표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분 다 준비가 끝나가지고 위조 투표제를 다 언제 갖고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가 행해질 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전투표일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준비기간은 한 달 정도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일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인수 명부가 작성이 되면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하면 위조 투표제 제조율을 막지 못하게 되면 국힘은 대패하고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좌익길로 달려가고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막는 것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됩니다. 도장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부정선거를 계속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니까 이번만 여러분들 먹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본 거를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당일투표 백장당 받은 사전투표 수가 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일의 각 후보별로 다 거의 같은 겁니다. 2022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불 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당일투표 백장당 사전투표 80세 장이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놓으셨으니까 차이집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9번 한 겁니다. 이제 10번째 할 겁니다. 10번째도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죠. 이거 하나 여러분들 제도를 관철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 힘인 겁니다. 이런 뭡니까 부정선거 하나 여러분들 제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투표관리관이 없앞이 투표소 있을 것이고 투표용지가 정본입니다. 진짜입니다를 여러분들 증명하는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 못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입이 100개라도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인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허우대의 이런 멀쩡한 남자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최악의 범죄집단입니다. 내란죄를 9번 범하고 10번째 범하는 겁니다. 내란죄를 10번째 범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국민의 힘이 브레이크를 못 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입안아 뻥껍 안 안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핵심은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숫자를 여러분들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할 때 그게 주력부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합니다. 그런데 실물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더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선거 결과에 이런 불복한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미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해 놓은 후보가 받은 당일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 딱 맞춰 가지고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맞춰 가지고 그대로 다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여 온 겁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가 없으면 전산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투표용지에 날인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선관위의 가장 뭐죠 부정선거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거를 국민의 힘이 알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철시킨 것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도 그냥 사꾸란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허대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냥 사꾸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 가서 뭡니까 그냥 사꾸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꾸란 겁니다. 사꾸라를 다르게 하면 다 사기꾼인 겁니다. 사기꾼을 다르게 하면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덕놈들이란 책의 이름을 참 잘 정한 겁니다. 이게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겁니다. 상상불허할 정도로 이런 나라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들 먼저 처벌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슨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그냥 입앞은 뻥끗 안 하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옥황황제처럼 여러분들 그냥 저 하늘에 사는 사람이 돼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망친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겁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이거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 법안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피거트리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뭡니까 그냥 막값하구나 여러분 숫자를 만지게 되면 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이게 2016년 광명을 후보별 차이값입니다. 여기 주대준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 31% 당일 투표 득표율 32%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1%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대준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주 사전 투표 득표율 53% 당일 투표 득표율 52%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차이값 1% 거의 이은주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뭐죠 차이값을 다 여러분들 평균값을 딱 내보면 있죠. 얼마나 작은 거 하니까 주대준 마이너스 0.886% 이은주 플러스 0.886% 무슨 뜻인 거 하니까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딱 보게 되면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차이값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이나 당일 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자연수라는 겁니다. 자연수.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차이도 찾을 수 없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입니다. 2020년 총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58% 당일 투표 득표율 46%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 플러스 12%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박재호 후보의 경우 당일 투표 득표율과 12% 더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더불당의 박재호 후보한테 뭘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은주 후보 사전 투표 득표율 41% 당일 투표 득표율 54%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이은주 후보한테서 12%를 훔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은주 후보가 당일이 54% 나왔으면 사전이 54%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호근 후보의 차이값이 0%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은주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박재호 후보한테 더해 준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조작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의 평균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이은주 마이너스 12.32% 박재호 플러스 12.32%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2016년 선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거의 0값에 가깝습니다. 이은주 플러스 0.886% 주대도는 마이너스 0.886% 0.1%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한 경우 2016년 선거하고 밑에 2020년 4.15 총선하고 여러분들 조작한 상태의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학구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디테일을 상세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야 조작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은주 마이너스 12% 박재호 더블당 후보 플러스 12% 무슨 짓을 한 겁니까 4.15 총선에서 부산 남구 의뢰석 이은주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를 훔쳐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여름 사전투표 득표 수만큼을 더블당의 박재호 후보안께 더해 준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산 남구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4%를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언제 4.15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뭡니까 예 오차범위 내로 모두가 1 2 내기 때문에 어떤 숫자도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다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요지는 숫자를 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정선거라는 숫자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은 득표 수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고 당일 투표보다는 대부분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전투표를 조작한과 동시에 미리 이런 준비해놓은 위조 투표지들을 갖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지역선거 한지가 쑤셔 넣겠죠.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쑤셔 넣어 놓을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숫자 조작에 동원되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하고 실물도 된 위조 투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일괄 배포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인쇄소에서 다 이름들 사전투표지를 인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앱선프린트로 출력돼야 된 프린트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행편없는 조작질이 그냥 대한민국 선거에 그냥 일상화 되어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친김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만든 숫자들 이 숫자들은 앞에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파악을 했고 이게 그래프지 않습니까 왼쪽은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거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이 그냥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나죠 이거를 여러분들 4.15 총선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얼추 좌측 플러스 값하고 우측 플러스 값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한 증거거든요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표를 얼마나 이동시켰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작값을 몇 퍼센트로 입력했는지를 그대로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연히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상태는 차이값이 0에 가까울 때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차이값이 20% 차이값이 15% 차이값이 10% 차이값이 7% 차이값이 3% 차이값이 1% 차이값이 0.몇 퍼센트 그 여러분들 차이값이 0.00몇 퍼센트가 수렴하는 마지막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런 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범들이 후보의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이용한 퍼센테이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전문가의 큰 공 가운데 하나가 대단히 과학적으로 선거 4기 세력들이 활용한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다 찾아낸 겁니다 그야말로 꼼짝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석 결과의 종합판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은주 후보한테는 30%를 훔친 겁니다 30% 그 이은주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 가지고 박재호 후보한테 넘긴 겁니다 그럼 30%는 몇 장을 훔쳤나 이은주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3,218표 가운데서 30%니까 3,965표를 훔친 겁니다 그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블당의 박재호와 함께 플러스 3,965표를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가 나온 겁니다 총조작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한 5천표 가까이 되겠네요 한 5천표가 아니고 8천표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8천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서는 진짜 누가 이겼나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은주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이은주 후보가 6,501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박재호가 4만 996표 이은주가 3만 9,566표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차이가 얼마 안 될 겁니다 한 몇 표나 됩니까 한 5,600표 차이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박재호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하게 이야기할 필요지만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이게 다루니까 1번 2번 3번은 선관이 공식 데이터입니다 박재호 사전투표 득표수 1만 8,555 득표율 57% 당일 투표 득표율 2만 2,441 당일 투표 득표율 45% 차이칱 플러스 12% 이게 플러스 12%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사전빼기 당일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2번 5번은 일치하죠 왜 당일 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조작을 안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만 여러분 조작한 것을 수정하게 되면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30%를 훔쳤기나 30%를 여러분들 훔치지 않은 것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4번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총 득표수는 4만 표 3만 9천 표인데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박재호 3만 7,031표 이현주 4만 3,531표 6,501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이현주 후보가 6,501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한 5,600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최고로 조작을 많이 한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그다음 여름 조작을 많이 한 데가 2020년 4.15 총선인 겁니다 가장 조작을 안 했던 데가 윤 대통령 등장하고 치러졌던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 위에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밑에는 여러분 뭘 하는 거 아니까 조작값 30%를 찾아냈기 때문에 30%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은주 후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당일 투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득표율이 똑같습니다 박재호 후보 45.14% 이은주 후보 53%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전투표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박재호 후보가 45%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인데 그것을 조작해 가지고 57.23%로 끌어올려 준 겁니다 이은주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3%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은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40.77%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가지고 득표율을 조작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범죄집단인가 2020년 4.15 총선에 부산 남구월에서 더블당의 박재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인데 57.23%로 만들어주고 이은주 후보는 53%를 투표자들이 던졌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40.77%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숫자 노름인 겁니다 투표자들이 투표장을 찾든 찾지 않든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 위에 거는 여러분들 위에 거는 2020년도 부산 남구월에 조작된 상태를 조작값 30%를 발견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겁니다 이게 위에 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신종 사기 수법인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반기에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이지만 대단히 여러분들의 설득력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뭔가 하니까 2024년 총선에서 지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동일한 조작방법과 동일한 조작률을 2024년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부산 남구월에서 동일 후보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가정을 해본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그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인 겁니다 이 하단인 겁니다 7.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게 되면 2024년 결과가 여러분 여기 나와있네요 당일 투표는 45.14% 박재호 사전투표율은 56.54% 이은준은 53% 표를 빼앗기가 41.59%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거국을 다 계산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 다소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 날이니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무산되게 되면 그냥 마음껏 조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차원에서 329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러면 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문제 오늘 이제 좀 쉬는 날이니까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사기꾼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 3권이 대통령선거고 4, 5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돼서 나라가 여러분들 참 자유국가의 그런 위치를 잃지 않도록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개몽하고 또 그런 운동에 동참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한 두 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복이 드문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고 또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새로운 지적 호기심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위조투표지 만들어 투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시에 여러분들 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시간이 많습니다 선거인수가 여러분들 확정이 되는 시점이 되면 위조투표지 준비에 바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은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블당 후박에 넘겨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더블당 이름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계표가 얼마나 속임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집단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이번에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200군데 이상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그 가운데서 재검표를 한 곳이 5군데입니다 인천연수월 파주월 영등포월 이런 데입니다 오산시 여러분 재검표장에서 뭘 했습니까 수계표를 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장에 다 수계표를 했습니다 그 수계표가 무슨 수계표입니까 위조투표제를 샌 겁니다 진짜 투표제를 샌 게 아니고 위조투표제를 샌 겁니다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전면 수계표를 여러분들 내놓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와 위조투표제가 섞인 가짜 투표제를 뭡니까 수계표 하는 겁니다 수계표 그렇게 국민들을 쏘기는 겁니다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그냥 국민들을 가재 개 붕어 갈치 고등어 참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보 천치들이 뭘 알겠냐 이야기 수계표는 위조투표제를 샌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의 수계표 도입 사전투표함 cctv 전면 공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사기질인 거죠 여기서 딱 여러분들 한 가지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못 받아들이냐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드는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처럼 추적해온 박주현 변호사가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계표관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결국 안 합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부정선거 가능성은 상준한테 2024년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수계표라는 것은 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개수기 심사부 수검표를 하던 것을 이 심사부 수검표를 먼저 갖고 그 다음 개수기를 뒤로 한 겁니다 이 개함 당일 투표함하고 사전투표함을 까는 겁니다 개함 단계는 뭡니까 위조투표제도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투표자 위조투표자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인수가 발표가 되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관위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 가운데 7.49%를 조작한 겁니다 7.49%면 100명이 선거고 있으면 7.49%만큼 위조투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전투표할 때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몇 표 집어넣습니까 이번에 3만 7,450 세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더블당 진교훈이한테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번에 조작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만큼 뻥튀기하기로 전산조작범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언제 선거인수가 결정이 되고 그게 표수로 몇 표입니까 3만 7,453표입니다 3만 7,540대표가 언제 투입된 겁니까 사전투표일부터 시작해서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투입이 된 겁니다 그 가짜가 들어있는 투표함이 여러분들 개표소로 옮겨져 가지고 개함이 된 겁니다 전면 수개표란 게 뭔 겁니까 위조투표지를 세는 겁니다 재검표장에서 다 위조투표지를 셌는데 이제는 뭡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그냥 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갈아치운 것을 다 갖고 이러면 표를 쉰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개함 투표함을 깔 때 그 투표함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 할 예정대로 다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15%대의 사전투표율이 기록했는데 22% 정도 뭡니까 예 사기를 취하겠다 그래 7.49%를 올린 겁니다 3만 7천 453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갖고 온 겁니까 개표소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어봅니다 개함이란 게 뭡니까 개함 여기에 다 가짜 투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사기인 겁니다 사기 여러분 공직선거법 제 157조 2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는 개인도장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본인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당일 투표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왜 마음대로 인쇄합니까 인쇄를 왜 합니까 위조투표 막기 위한 장치가 투표관리관 도장인데 위조투표를 막기 위한 장치를 왜 없앱니까 선거 아니않게 묻는 겁니다 부정선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이런 관철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인 겁니다 이거 하나 이런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해도 싸지만 본인이야 고생하는 거야만 본인 고생이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위조투표를 막기 위한 장치를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마음대로 없애버린 겁니다 김미영 씨 VON 뉴스의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법을 무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다란 도장을 인쇄하겠다는 것은 밖에서 대량 인쇄해서 투표지를 집어넣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거죠 제3의 장소에서 인쇄소에서 원하는 것만큼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겠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용지가 정품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못 받아들이면 2024년 총선은 그냥 결과가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문제를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봐온 김미영 보유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고 선거는 전면 선관위 공무원이 지고 있겠다는 것은 밖에서 미리 만든 표를 넣는 방식의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이렇게 투입한 위조 투표지를 개표인들이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의 힘도 한심한 거죠 대통령은 더더욱 한심한 사람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수르 tvnm이 한 110석 정도 만들어줄 겁니다 무슨 110석을 만들겠습니까 50석이나 70석 정도 만들겠죠 170석까지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표에 이렇게 이런 표시가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인쇄소에서 만들었다가 그냥 집어넣었다는 뜻이거든요 인쇄전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정식 가루가 이렇게 묻은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투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 쫙 쳐져 있습니까 여기도 줄도 쳐져 있죠 욕고래라는 말이 일본말로 인쇄현장에서 관행으로 써여온 욕고래라는 것이 인쇄인쇄물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도 다 이런 부분입니다 검정식이 다 있죠 이 검정식 잉크가 묻은 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절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김미영 보요인 대표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실물표를 미리 준비한 것이 90% 전자장치 조정으로 10%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거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어쨌든 김미영 원장 의견입니다 그럼 수개표 하면 10%만 방치한다 90%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을 못하면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참 힘들죠 네 네 KBS가 재검표 때 나온 배춘잎 사전투표지, 붉은 하살표 사전투표지, 인쇄소에서 나온 투표지 언급을 안 하고 보도하는 이상 본질을 회표하는 것입니다. 진따 투표지는 모두 소각 내지 파쇄되고 재검표 때 나온 것은 새로 제대로 된 것입니다. 왜 이 진실을 피하십니까? 이렇게 다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투표지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잖아요. 이렇게 빠빠빠빠던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함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의 핵심적인 사안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자들이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 이걸 관찰 못하게 되면 그러면 부정선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특히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고 이건 100% 다 조작을 한 거죠.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관찰시키느냐 이것이 지금 남은 핵심적인 사안인 겁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 참 국민의 힘이나 참 대통령께서 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참 사내들이 그렇게 비겁한지 남자들이 그렇게 비겁한지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부정선거 세력들이 다 항복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정말 참 딱하죠. 이 선거부정의 핵심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조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투입이 가능하지 않으면 전산 프로그램으로 마음대로 뭡니까 득표소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떨려서 보시게 되면 맹주성 교수님이 한안공대 맹혜교수님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는데 아무튼 한숨이 나옵니다. SNS에서 신바람이 나서 보도하는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수개표를 하게 됐다. 위조투표지를 세는 것이 전면 수개표인데 그걸 뭐죠? 다 부하내동하니까 댓글에서 100% 만세를 부르는 것이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맹주성 교수님이 참 딱하다는 이야기죠.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고요? 유령투표지임을 확인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러분 뭐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서 뭡니까? 개함. 개표소에서 들고 오는 여러분 투표함 속에 다 뭐죠? 위조투표지를 다 투입해놓은 건데 그걸 세면 뭐하나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맹주성 한양대 공대의 맹혜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아니 개함 단계에서 사전투표가 끝나고 다 뭡니까 맞춰놓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아니 그걸 세는 걸 가지고 무슨 승리단이니 우리 윤 대통령이 큰일을 하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는 것이 무슨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령투표지임을 확인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참 대한민국이 정말 참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그냥 사기를 내놓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편안으로 내놓은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위조투표지를 세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제작을 막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투표용기에 날인한 것을 저는 관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의 핵심이 뭐냐.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매수만큼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사전투표일 전에 한 한 달 전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전체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구마다 얼마를 조작할 건지 2023년 총선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처럼 사전투표를 뻥튀기해 가지고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지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사전투표를 몇 프로 정도 조작할 건지 결정이 되게 되면 한 달간 정도 가짜 사전투표지수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조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선거범죄의 핵심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부정성을 막으려면 위조투표지 제작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제작을 못하게 만들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보할 때 찍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주도하는 선거범죄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룩된 겁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중요수단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 서버에서 이룩된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여러분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대신에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 되는지 다 이룸들 뭐죠? 가짜 투표지를 지역선관위가 다 제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선거를 정상화하려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도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누구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고치는 문제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무슨 일이 진짜 의지가 있어야 여러분들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러면 너무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마다 찍었으면 없니까 투표장께 교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인으로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국민의 힘도 관철 못하고 윤 대통령도 그걸 관철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여러분 김용빈이라는 신임 선관위 위원장이 가서 여러분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다 화 있을 겁니다. 흩믄 남자들이 이런지 어떻게 사내들이 이런 건지 당신들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지금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원은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끝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jpg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선관위가 그냥 힘의 원천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관철시키게 되면 부정성을 못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이 어렵게 되고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특별수 조작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윤 대통령 이거 좀 도와주시오. 당신은 자식이 없지만 우리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이거를 투표관리관 도장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위조 투표지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산시 재건 표장에서 나온 이 뭡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뭉텅이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쇄소에서 뭉텅이로 만들어진 천억이 때문에 이 뭐죠 인쇄소에서 검정 뭡니까 잉크가 묻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다 가능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천장 이천장 마음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키가 차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 들입니까 QR코드니까 사전 투표지인데 인쇄소에서 만들어낸 거 가지고 전부를 뭉텅이로 그냥 쳐넣은 겁니다. 이 일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인천시 교육감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빠빠라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작을 했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뭡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수백장 수천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추입하는 겁니다. 아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이렇게 도덕질한 놈도 밉지만 이 도덕질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게 너무나 여러분들 개탄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이런 말이 되냐고요 이 가짜 투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지를 빳빳하게 집어넣는 투표자가 어디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뭉텅이로 치워넣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참 이렇게 좋은 시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인데 이 보시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당일 투표소든 사전투표소든 간에 그런 날인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건데 이걸 참 대통령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될 건데 지금이나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참 앞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할지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결국 이제 선관위가 모든 투표자들을 지금 제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자 선거관리변의 아킬레스건이자 자유 애국시민들이 자유를 되찾는 참전거를 되찾는 가장 키 포인트라는 것이 이 위조 투표지를 막는 거거든요. 그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공직선거법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면 되거든요. 이게 사기를 다 치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개암해가지고 새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내년 총순에 수개표 도입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박주연 변호사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결국 안 하겠다는 거네요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의 내년 총순 손으로 다시 표 확인 손으로 다시 표 확인하면 뭐하냐 이미 투표함 속에 위조 투표제가 덤북 들어있는데 사전 투표함 속에는 위조 투표제가 덤북 들어있는데 그걸 개암부로 가까워가지고 위조 투표제 덤북 들어있는 것을 개암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 번째 세든 네 번째 세든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위조 투표제를 세는 건데 이 병신들아 위조 투표제를 세는 거잖아. 선관이 전면 수개표 실시 위조 투표제를 열심히 잘 세겠다는 겁니다. 언제처럼 2020년 4.15 총선 다섯 번의 재검표처럼 투표함 속을 다 갈아치운 여러분들의 위조 투표제를 법원의 이름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다 샌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붉은 하살표 투표지 배춧잎 사전 투표지 절단하다 이랍니다. 남은 이바리가 붙은 사전 투표지 좌우 예백이 다른 사전 투표지 본드가 붙은 사전 투표지 상하이름 예백이 다른 사전 투표지 투표지가 붙은 투표지 옆이 붙은 투표지 위아래가 붙은 투표지 별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위조 투표지를 다 투입해 가지고 그걸 법원에 이름 제출했으니까 그걸 다 샌 겁니다. 전 국민이 뭡니까 날밤을 세우고 선거 결과를 보는데 다 뭡니까 가짜 투표지를 다 세는 걸 보고 거짓을 하겠다고 하니까 개암 속에 위조 투표지와 듬뿍 들어 있는 겁니까 특히 사전 투표함 속에서는 선거 방지책이 뭡니까 선거관리변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자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대통령이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웃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지책을 여당도 관찰시키려는 의지가 없고 대통령은 뭡니까 완전히 딴 따라처럼 뭡니까 딴 데로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이 위조 투표지를 만드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지거든요. 절대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앱선 프린트로 프린트로 출력되어야 하는 프린트 출력물이지 않습니까 이 위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왜 붙어 있습니까 인쇄소에서 흔히 나오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종이를 자르는 절단계의 날이 선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붙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이런 투표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정상적인 투표지들입니까 이건 투표함 속에 들어 있지 않았던 거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도 아니고 개표소에 있었던 이런 투표지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마음껏 뭡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투표지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거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절대 인쇄소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일 날 현장에서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이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자르다가 절단기 날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찌꺼기가 남은 일본말로 이발이라고 하죠. 이발이 이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르게 하면 위조투표지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기가 차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이발이가 있네요. 이발이가 여기 이발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나온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런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투표 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배춘잎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QR코드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지는 거기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지고 배춘잎 붉은 하살표 투표지 배춘잎 사전투표지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 파주월에서 파주군 문사업 사전투표소 작품입니다. 인천연수굴 민경욱의 소송에도 배춘잎 투표지가 나온 것은 한 업자가 두 군데 모두 납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범죄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 증거인멸되는 걸 두고만 보려는지 답답합니다. 이게 다 사전투표지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재판에 선관위가 내놓은 투표지 상태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인데 재판에서 제가 본 투표지 전부가 이렇게 새로 제작된 용지 다발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선거를 독려하고 정작 국민이 찍은 표는 다 버리고 이런 가짜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선거 조작을 은폐하는 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지금은 입장이 좀 달라지겠지만 홍준표 씨가 2020년도 5월 5일 날 발언한 거거든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에 출마해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함 바꾸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5월 이내 그 이후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가 자유당 시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시절 재검표 결과 위조 투표주로 몽땅 바꾸치기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잠잠하고 주요 언론은 취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대한민국을 사기극으로 가지고 놀면서 점점 불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서 거짓말한 정치인들을 선택해야 될 책임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게 되면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에서 조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에서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를 해서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에 가름하는 것이 모바일 투표 득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도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이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값이고 이것이 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오른쪽이 여러분들 2021년 6월 국힘의 당대표 경선이거든요. 여러분 크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에 여러분들 방법이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빼기 당일이 진경훈이 플러스 17.22% 김태호가 마이너스 16.52% 나머지 당 후보는 모두 다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국힘당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은과 이준석만지름 차이값이 마이너스 7.82% 10.92%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여러분들 다 차이값이 오차범위인 0에서 여러분 3% 차이인 겁니다. 이 두 선거를 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이 선거를 다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서는 사전투표 투표를 조작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는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표로 보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나죠.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은 공직선거는 차이값을 가지고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시죠.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작을 딱 이런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위조 투표지를 만든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다 온라인상에서 이미지 파일을 쓰기 때문에 이게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지가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쇄소에서 만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숙여표한 게 다 사기인 겁니다. 그냥 투표함 속에 다 가짜 투표지를 넣어놓은 것을 그냥 수작업으로 이러면 세자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QR코드가 있어서 사전투표용지인데 투표용지가 안에 이런 본드가 있어가 여러분들 이게 또 붙어있는 겁니다. 본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본드가 이런 붙어있는 본드를 붙어가지고 이게 사전투표지에 본드가 붙었다는 인쇄소에서만 이런 본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드가 붙은 거죠. 본드가 본드가 기가 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을 한번 정리정돈하게 되면 지금 이제 상황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 지금까지 가졌던 기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이렇게 봅니다. KBS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고 또 많은 분들이 과거와 달리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여러분들 여론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상당히 여러분들 후퇴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는 문제는 아주 완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킬레스근이자 자유외국시민들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그런 교두보 확보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용지가 정본 정품임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 그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올려가지고 어제 3,508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매수만큼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 관리안 개선안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의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 사용에 관한 부분들은 쏙 빼버렸습니다. 2024년 총선의 성패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줄리 국민들의 운명이 바로 위조 투표지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을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관위와 여러분들 지나친 갈등을 행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내가 사내다운 남자가 그냥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2024년 총선은 마지막 총선입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까지 9분의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에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바라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선거 부정에 함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누구도 이런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참정권 박탈과 노예 상태 이런들 추락을 막아줄 세금 먹고 일하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통탄할 것은 대한민국이 너무나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속적으로 아홉 번 전산조작과 여러분들 위조투표들 투입을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적은 없습니다. 아홉 번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들 입을 쳐닫고 있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명색이 여러분들 검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은폐하는 대열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가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떠밀 일에서 여러분들 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 움직일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본래 챙겨 먹은 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은 2025년 총선에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유력한 방법인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실제와 그리고 뻥튀기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해 유령 사전투표자수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만큼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사전투표 일과 사전투표가 끝난 이래 이런들 투입하가지고 그 투표함을 개암장에 갖고 와가지고 까게 되면 전면 수개표라는 것이 결국은 위조 투표지를 세는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완전히 이런 투표함을 갈아치운 위조 투표지를 수백 명이 이런 법원의 이런들 직원들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다 샌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2024년 총선이 마지막 여러분들 선거라고 봅니다. 이 선거에서 대표를 해가지고 선거 부정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참정권 여러분들 회복이란 것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요원한 일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역사적 분기점에서 윤 대통령의 처신을 보게 되면 실망감을 넘어가지고 그냥 한심 그 자체인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아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노예로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이 노예로 살겠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이 절요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더해가지고 사회시민단체들도 정말 이 절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기대반 그리고 참 우려반 입니다. 나라가 정말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타락한 나라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한 말씀 정도만 해주시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제도계획에 좀 더 공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위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에 희한 그런 대통령을 모시게 됐다. 그런데 본인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나가고 나면 잘 살겠죠. 국민들이 이제 참 고생을 할 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이 마치고 나면 이 방송을 제가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니까 짧은 그런 영상 특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 확산시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런 선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회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화력을 모두 다 집중시켜서 위조 투표지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금지 이 부분을 관찰시키는데 한 몇 달 정도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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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